네,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 주말에 트럼프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트럼프 총격 사태가 지금 이제 증시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가 포인트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보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동안에는 바이든이 물론 이제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트럼프에게 지금 지지율이 밀린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를 하면 트럼프를 압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를 교체를 하더라도 이제는 트럼프를 이기지를 못한다. 이거는 이제 거의 뭐 신이 준 기회다. 트럼프에게.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도 지금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매우 매우 높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월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주말에 코인 총격 사건 이후로 코인이 급등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지금 하나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관련주도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자 우선 오늘도 오늘 이제 저도 지금 트럼프 관련주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우선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지금 이제 리뷰 한번 하고 그다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한번 보시죠. 자 오늘 이제 그 금요일날 제가 이제 편입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지금 이제 셀트리온 제약을 바닥에서 일단 샀는데 오늘 이제 바이오주가 좀 일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 이제 전선주 그리고 조선 그리고 지금 이제 방산주 거의 뭐 방산주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지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제가 또 생쇼에 지금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2구 산업은 편입하고 오후에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또 이제 상승률을 반납하면서 지금은 매수가 대비해서는 지금 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좀 바닥주로 한번 가볼게요. 좀 이것도 그 자 이렇게 이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제 저는 그 물론 이제 방산주나 아니면 그다음에 또 워낙 또 중국 대리기는 바이든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쪽으로도 뭐 생물보안법이나 이런 쪽으로도 저는 수급이 들어올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좀 코인 지금 그 트럼프가 워낙 이제 코인 쪽을 좀 많이 또 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많긴 한데 저는 이제 좀 바닥에 있는 걸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이제 제가 편입할 종목은 현재가 3,930원에 단할을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바닥에서 좀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자리를 한번 볼게요. 단할. 단할을 보시면 네 이제 보시는 대로 주가는 지금 워낙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할 핀테크라고 해서 이제 단할의 자회사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코인 사업을 코인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단할의 본업은 원래 이제 휴대폰 결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이슈는 주말에 한번 나오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시작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은 저는 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고요. 어차피 요즘 보면은 워낙 그 도깨비 장세예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이 또 다음날 또 눌렸다가 다시 또 추가 급등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단할도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다. 워낙 바닥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할 관련된 자료 한번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단할, 단할 핀테크, 알케인페이와 페이코인 결제 사업 협력.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단할은 페이코인 쪽으로는 그 지속적으로 지금 그래도 뭐 테마를 타든 안 타든 이제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나 그 다음에 방향성은 꾸준하게 내용이 나오는 대표적인 코인 관련주가 단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자체도 굉장히 좀 우량한 편이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그 지금 이제 코인 관련해서 그 뉴스 나오기 전에 이제 6월 말에 또 기사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번 그 다음 자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 총격 소식의 비트코인 폭등, 무슨 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트럼프는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이제 흔히 좀 많이 말씀을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연동돼가지고 지금 코인 쪽이 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업계 트럼프 당선을 호재로 여긴다. 그래서 배팅 사이트에서는 당선 확률이 이제 오른다. 거의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대선이 대선을 하기 전에는 좀 기대감이 올랐다면 종목들이 관련주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실시 되는 분위기에서 이제 수혜주 찾기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코인 관련주 중에서 단알 지금 자리도 좀 양호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또 내용도 괜찮고 돈도 벌고 있는 그런 또 회사입니다. 그래서 좀 저는 단알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렸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매니저님 오늘부터 제가 좀 이렇게 기습적으로 우리 매니저님들께 랜덤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쇼는 우리 매니저님들의 수익률 대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한 달 안에 또 승부를 내야 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가지고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생쇼 매니저분들께서 또 이런 트럼프 이슈 관련 종목을 편입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지지부진했잖아요. 트럼프 이슈에 오늘 또 반짝 관련 종목들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또 아주 초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우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편입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시장을 역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주말에 나왔던 총격 사태도 그렇고 워낙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트럼프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던 와중에 또 이번 어떻게 보면 거의 확실시 되는 확정되는 분위기 속에 지금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수혜주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이 그냥 뉴스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출산 관련주로 한 번 급등 나오고 말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테마주 시가총액 500억, 1000억짜리가 그냥 한 번 올라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면 방산주나 그다음에 조선주 그리고 이제 관련 코인 관련주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은 이건 이제 조 단위 수십, 수주 지금 그 조 아니면 수십 조 단위의 돈이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그냥 단발성 재료로 끝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베팅해서 다만 이제 좀 오늘 급등한 것보다는 그래도 내용 있는 종목으로 단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차 목표가는 제가 이거는 이제 4,100원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4,400원, 손절가는 3,6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관련된 또 구체적인 내용 제가 오늘 4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